대박 주식 시리즈 160탄이 될 것 같습니다. 어느덧 벌써 160탄까지 왔네요. 여러분들이 지금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이 종목이 대박 주식 시리즈 160탄입니다. 이 종목의 추천 금액은요. 지금 1500만원을 측정을 했습니다. 1000% 이상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이구요. 주가가 많이 흔들리게 되면 조금 더 흔들리게 되면 1500%까지도 가능한 그런 종목입니다. 자 추천 금액은 1500만원인데 무료 추천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구요. 50% 할인받을 수 있는 멤버십 이용 방법도 있습니다.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은 인생을 바꾸셔야 됩니다. 제가 추천 드리는 종목이 전부 다 최하 1000만원 아니 1000% 짜리기 때문에 이제 대공황이 오면 여러분들은 제가 추천 드리는 종목 현재 160탄인데요. 160탄 돈 많으신 분들은 저를 만나셔 가지고 이런 종목을 바닥에서 싹쓸이 하시면 그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160탄을 모조리 싹쓸이 하면 다 1000% 이상 대박이 터지는 종목들만 지금 추천하고 있다. 자 160탄 잠재자산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의 잠재자산은요. 25,000원입니다. 25,000원 영업이익이 6년 연속 흑자지속이구요. 이제 대공황이 오면 회사의 사내 현금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종목은 이미 오래전서부터 2018년도서부터 이미 작전, 모든 작전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동종목을 끌고 올라갔던 작전 세력들이 있습니다. 자산 운영사입니다. 자산 운영사가 이 종목을 지금 강하게 매수를 하고 있어요. 이 종목의 작전을 하는데 주도로 움직일 수 있는 작전 세력이 이미 제가 보기에는 자산 운영사로 정해져 있다. 벌써 끼어 있습니다. 자 잠재자산이 아까 제가 25,000원이라고 말씀드렸죠. 25,000원짜리가 지금 연일 이렇게 급락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자 여기 보십시오. 지금 연일 급락하잖아요. 자 이유는 딱 한가지입니다. 작전 해먹기 위해서 이 종목을 주가를 지금 현재 작전 세력들이 열심히 금액 조정을 하면서 물량을 하락 유도를 시키면서 개민들 물량을 지금 훑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25,000원짜리가요. 종합주가 이번에 1,400포인트까지 빠지니까 얼마까지 빠졌냐. 6,000원까지 빠졌습니다. 자 잠재자산 대비 4토막이 난거죠. 자 6년 7년 연속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이면서 산의 현금 흐름이 대단히 좋고 뭐 하나 빠질게 없는데 이 종목이 왜 줄줄이 이렇게 하락을 하는가 이유는 딱 한가지다. 작전 세력들이 이미 이 종목을 작전을 하기 위해서 물량을 오래전서부터 작업이 들어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25,000원 대비 6,000원까지 빠졌으니까 지금 4토막, 4,62,24, 4토막, 5토막 가까이 뭐 한 4토막 가까이 난거죠.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매수하시면 대박이 터지는데요. 자 이번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빠지니까 6,000원까지 빠졌다라고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자 이 종목은 지금 6,000원에서 약 55% 정도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자 올라온다라고 해도 특정 금액을 쉽게 돌파를 못한다. 그러면서 이 종목은 다시 하방 압력을 받기 시작을 하면서 전저점을 깨고 내려갈 확률이 높은데요. 6,000원을 깨고 내려가면 얼마까지 보냐. 저는 주당 2,000원을 봅니다. 2,000원입니다. 자 2,000원이면 내 잠자자산만 찾아 먹어도 내 잠자자산이 얼마입니까? 2만 5,000원이잖아요. 2만 5,000원만 찾아 먹어도 무조건 1,000% 이상 수익이 터진다. 자 대공황이 오면 이 종목이 1,400포인트에서 무조건 깨지고 내려가죠. 깨고 내려가면 6,000원에서 두 토막만 놔도 2,000원대에요. 자 그러면 정말로 하늘의 운대가 닿아서 대공황이 와가지고 2,000원을 깨고 내려간다? 그러면 뭐 1,500원, 1,000원이라고 봐야죠. 자 2,000원 미만으로 내려가는 것은요. 그냥 조상이 나한테 떼돈을 물려주라고 주가가 빠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절대 손절칠 필요가 없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주식투자를 해서 백전백승하는 비결은 딱 한가지입니다. 내가 매수를 해놓고 주가가 하락을 해도 절대 손절을 치지 않을 그럴 믿을만한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종목이 대거 대공황이 오면 지금 현재가가 약 8,000원인데 제가 미리 예측을 드립니다. 자 대공황이 오면 이 종목은 6,000원을 깨고 내려가면서 2,000원 이하로 내려가게 될 것이다. 그러면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최하 1000% 대박이 터질 수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셔야 여러분들의 미래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런 종목은 매수해놓고 그냥 세월만 기다리시면 엄청난 수익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다. 자 2,000원 미만으로 떨어지면 그건 뭐 1000%가 넘게 오르는 대박 기대 종목입니다. 이 종목의 잠재자산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기 이전에 저를 찾아오시는 방법 여러분들의 재산을 가장 빨리 늘릴 수 있는 방법은요. 돈을 버는 비결이 있는 사람 주변에 그 사람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한테 엄청난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경력이 있는 사람과 손을 맺으시고 2년의 고리를 맺으셔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요. 제 동영상을 보시면서 지금 지방의 부동산 부자 그 다음에 서울의 아파트 20억 30억씩 이렇게 갖고 계신 분들이 무조건 저를 찾아오겠다라고 전화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미 한 달 주말 주일은 고액 자산가들은 이미 한 달 이상 예약이 지금 꽉 차 있습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는 길 이 유튜브 동영상을 보시면 이 바로 밑에 더보기라고 있죠. 이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아래 주소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유료 카페 그 다음에 무료 카페 자 돈 버는 비결을 전문적으로 배워서 훗날 전업 투자를 하시겠다 그러신 분은 맨 아래 링크 주소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 돈 버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을 2년을 맺으셔서 2년의 고리를 맺으셔야 됩니다. 자 부모한테 물려받은 재산이 없다라고 해도 어떻게 해서든 발을 부비고 들어올 수 있는 자리를 제가 다 만들어 놨으니까 돈이 없으신 분들은요. 무료 추천받을 수 있는 길 그 다음에 50% 조금 더 원활하게 내가 빨리 붉은 태양과 인연을 맺고 돈 버는 데에 통참하고 싶다 그러신 분은 50% 할인받을 수 있는 이벤트 이것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160탄 잠재자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잠재자산 포스트를 여러분들이 천천히 읽어보시고 상장되어 있는 전체 1900개 종목의 잠재자산 정보를 제공하는 카페입니다. 자 이 잠재자산이라는 게 왜 중요한가 잠재자산을 알면 바닥을 알 수 있고 꼭지 목표가를 알 수 있다. 이 잠재자산 정보라고 하는 새로운 경제 금융 이론을 2012년도에 제가 최초로 대한민국 최초로 만들어서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알리기 시작한 지가 벌써 8년이 넘어갑니다. 자 네이버 카페에서요. 대박 주식 시리즈만 전문적으로 추천하는 메인 카페입니다. 자 붉은 태양과의 만남 예약 안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고액자산가들 몇억 이상 수십억 갖고 있는 분들이 지금 뭐 장고증명까지 하면서 저랑 빨리 좀 만나고 싶다 이렇게 예약을 유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미 주말 주일은 고액자산가들을 위해서 예약이 꽉 차 있습니다. 한 달 이상 지금 신청하셔도 한 달 이상 기다리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돈이 없는 분은 저랑 어떻게 2년을 맺는가. 자 2년 만들 수 있는 시간을 이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주중에 오후 3시부터 9시까지 2시간 3시간 정도 티타임 시간을 활회를 하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은 무작정 전화하지 마시고 문자로 예약을 주시기 바랍니다. 돈 버는 비결은 그 사람이 어떻게 돈을 벌었는가. 옆에서 2년의 고리를 맺고 들으셔야 됩니다. 듣다가 보면 여러분들도 자연스럽게 돈을 벌게 될 것이다. 자 고액자산가들은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모조리 싹쓸이 하십시오. 자 돈이 되는 종목이 지천에 깔려 있는데 나는 5만원짜리 만원짜리 이런 것만 죽겠다. 이런 거 필요 없죠. 바닥에 돈이 지천에 깔려 있는데 무조건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쓸어 담는 게 중요하지. 그게 돈을 버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자 이제 무료 추천 줄일 수 있는 방법도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이 보고 계시는 2016년도에 제가 대박 주식 시리즈 240탄을 지금 추천을 했는데요. 자 이때 당시에 2016년도 6월 1일에서부터 6월 2018년도 6월 30일까지 자그마치 2년 동안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고요. 이후에 나오는 수익률은 해외 선물 수익률인데요. 4년 도합 4년의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제가 이 자료를 왜 준비했는가. 앞으로 2016년도 이때 앞으로 4,5년이 지나가면 여러분들은 제2의 IMF 외환위기 그리고 이제 대공황을 준비해야 된다. 여러분들 인생에서 단 한 번밖에 오지 않을 기회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인생에서 대공황이라는 그런 엄청난 기회를 이거는 뭐 재산이 준비된 사람들한테는 어마어마한 기회죠. 그래서 저도 지금 기대를 하고 제 인생 승부를 이때에 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자 2016년도에 앞으로 4,5년 후가 되면 엄청난 대공황이 온다. 자 그랬을 때 최고 종합주가 고점에서 여러분들은 위기를 대응을 해라. 이번 기회를 잘 잡으면 여러분들 이 한 번의 기회로 평생 버릇먹고 살게 나온다. 때가 되면 내가 아르켜준다라고 해서 자 여기 지금 동그라미 친 거 보이시죠. 이때에 저희 카페에서 제가 종합주가 초 급락이 올 것이다. 미국 다우지수가 이상하다. 그리고 종합주가 최고 이 고점인 구간에 월가 애들이 미국 3대 종합주가를 끌고 올라오면서 엄청나게 하락장애에다가 배팅 파생상품으로 배팅한 날이 바로 이날입니다. 이걸 보고 제가 여러분들은 빨리 보유주식을 다 정리해라. 이제 대공황이 신호탄이 먼저 한 번 터졌다. 첫 번째 신호탄이 터졌다라고 이야기한 날이 바로 이날입니다. 여러분들은 제 이 엄청난 분석 능력을 보시고 왼쪽에 4년 동안의 수인율을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신다면 저한테 인생 승부를 거십시오.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 단 한 종목이라도 매수를 해놓고 미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왼쪽에 이너서클 회원 수인율이라고 있죠. 저희 카페 회원님들 수인율인데요.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텐데 아까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대박주식 시리즈가 지금 160탄째입니다. 160탄 어느 종목 그냥 모조리 다 싸그리 돈 많은 사람들은 그냥 매수해놓고 기다리다가 보면 어느 종목은 29% 어느 종목은 300% 어느 종목은 160% 어느 종목은 31% 300%는 돈이고 29% 30% 40% 짜리는 돈이 아닙니까? 무조건 그냥 싹쓸이 하다가 보면 먼저 뛰는 놈들이 있어요. 그런 종목은 먼저 끊어버리고 그 다음에 적게 오른 종목 여기서 본 돈으로 또 적게 오른 종목도 분할 매수 들어가고 이렇게 저희 카페 회원님들은 이때에도 보통 40개 50개씩 매수를 했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모조리 싸면 모조리 그냥 싹쓸이 하면 이거는 그냥 로또가 매일 터지는 거예요. 이 이너서클 회원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클릭하시면 자그마치 저희 카페 회원님들의 수익포스트가 1000개가 넘게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아까제도 말씀드렸죠. 이렇게 돈 버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과 어떻게 해서든지 발을 부비고 인연을 맺고 들어와서 그 사람이 어떻게 돈을 버는가 옆에서 견눈질로 그 다음에 귀동량으로 들으시면 그게 다 여러분들의 재산으로 늘어나는 방법이다.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50% 할인받을 수 있는 방법 이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이 포스트 내용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요. 자 이 국민기업 관성은요. 지금도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한테 모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법인체가 설립이 됐습니다. 매월 18일날 연 6%의 배당을 지금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18일날 배당하고 있죠. 자 고액 배당을 원하시는 분은 이 국민기업 관성을 잘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무료 추천드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기 보시면 대박 주식 시리즈 무료 추천받을 수 있는 방법 자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뭐 천만원 1500만원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자 1억을 배팅을 하면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최하 1000%짜리 아닙니까 자 1000%에서요 제가 추천드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1억을 투자를 했다고 해도 1500만원에 50% 할인받으면 500만원 700만원밖에 더 됩니까 5% 수익 난다라고 하면 나머지 추천금액은 이미 다 벌고도 남은 겁니다. 돈 아끼지 마십시오. 1000%의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종목인데 매수해놓고 추천받고 앉아가지고 5000만원만 매수해서 10%만 먹어도 10%만 먹어도 여러분들 회비 뽑고도 낫습니다. 자 이제 이 국민기업에서 구인활동을 하실 분을 찾고 있는데요 자 국민기업이 돈 벌어주는 대박교회 자 유튜브에서 활동하실 분들 신학대학을 나오거나 아니면은 불교대학을 나왔는데 취직을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수익 돈벌이가 별로 시원찮은데 세상을 위해서 유튜브에서 내가 활동을 하겠다 그러신 분은 최고의 능력을 대우를 해 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이 국민기업 타이틀 관성의 타이틀을 갖고 종교활동 포교활동을 하신 분은 연락 주십시오. 최고의 능력으로 최고의 대우를 해 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이상 대박주식 시리즈 160탄을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연일 급락하는 거 이런 종목 여러분들 보기 힘들죠 이건 이미 작전 세력이 강하게 껴 있고 의도가 보이는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시면 엄청난 기회가 올 수 있다. 이 종목으로 인생을 바꾸고 쉬고 싶으신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 돈이 없어도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무료 추천주 받을 수 있는 방법 50% 할인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잖아요 성공하고 싶으신 분은 저를 찾아오셔서 돈이 없어도 어떻게 해서든 저랑 인연의 고리를 맺으려고 살짝 발을 적극적으로 담궈놓으시고 여러분들의 정성이 제 마음으로 움직일 때 무료 추천 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성공하고 싶으신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